자세히 기쁨이 하나 되니까요. 그럼 지금도 양진 여주장님의 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부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닐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저의 나려가 힘이 고정하세. 여주시장을 위해 불철주에 쏘신 민선 7기 이학대 시장님의 이인에 참하여 아쉬운 마음을 담아 시장님의 4년간을 해상하고자 합니다. 비록 오늘 이인식과 함께 시청을 떠나시지만 어느 장소 어떤 순간에든 시장님을 반갑게 만나시기를 기대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감추고 작전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사랑을 존경하는 12만 여수 12년 그리고 1천 2백여 명시장 저는 오늘 민산 7기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불철주의와 애써주신 공식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산 7기 4년 동안 여수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언제나 시민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여주의 새로운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세상과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기회가 된다면 정말 공직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다는 말을 꼭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다. 그리고 성과를 했다. 그리고 잘할 수 없다. 시장님께서는 민산 7기 여수시장으로서 사랑중심 홍보 여주라는 시정 방침으로 공직자에게 사랑중심의 행정초랍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재임하시는 동안 시장님께서 보면서 보여주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정과 공정의 힘은 오래도록 공직자들의 분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얀 하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